으으어어어 우우우우우 어? 어 아니라구요? 어 어 으헤헤 으흥 어 흥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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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흥 빨리 끝내고 싶어 빨리 엔딩 보고 싶어 힐링게임이 아니었어 으아악 하나하나 붙이면 된다고? 안되는데? 어떻게 붙여? 안되는데? 이거 접착제 아닙니까? 아니 접착제를 주면머의 사용법을 모르는데 붙지 않아요 어디에 쓰는겁니까 이거 조각에 하나씩 붙이라고? 안되는데? 네 아까 내가 계속 해봤는데 네 네 계속 얘가 no 이러는데 네 네 네 네 네 오 오 방금 뭔가 묻는 소리가 났어 어떻게 하면 묻는 거야 방금 묻었거든요 어떻게 붙이는 거지? 오 묻었다 어 됐다 근데 다 썼는데 접착제? 없어 이제 유후 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원숭이가 가지고 물 털리면 되겠다 끝났다 이제 빠이 빨리 나 이 행성 떠나고 싶으니까 빨리빨리 하죠 야 신나하지 말고 빨리 잡아 그냥 가시 잡아 타 이거 잡아 아 안녕하세요 그 물 좀 씁시다 기다려 기다려 파이프 갖고 와야지 조금만 참으세요 추울 수 있어요 어 아 조용히 해 이게 더 급해 물이 안 나와 아이 물이 물이 안 차 있네 아하 물 좀 채워야겠네 여기 여기 이 통에 물을 채워야 돼요 나이 조금만 참아요 아이 좀 해야 된단 말이야 아이 죄송 물 좀 채우고 여기 자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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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이 안 차는 것 같은데 참는 것 같다 어 됐다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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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아 아 아 죄송해요 너무 급했죠 어 됐죠 어 나옵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잘못했다 밑에다 해야 돼 갈게요 아하 표정 봐 좋아요 어 좋지 간다 어 이러고 있네 어 어 토오 어 요 뱠요 오 됐다 이제 물 담아서 담으면 어떻게 되는거지 아ρα 아is 아줌마oz 쪽에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어어 됐어 됐어 자 여기 일단 완성됐구요 근데 이게 뭘..뭐가 되는건지 모르겠어 아직 어? 뭐야? 물고기 있었는데? 나와라 잡으면 되나봐 캐치하면 되나요? 나와 헛 그렇지 잡았다 잡았다 뭐 어따 쓰는거야 근데 잡은거 아니야? 못잡았나? 뭐지? 근데 인벤토리 안돌아왔는데 이따 가봅시다 뭔가 바뀌었겠지? 안 바뀌었네 아 근데 보니까 이게 힌트같아요 이게 이걸 보면은 힌트가 나와 3 아 힌트도 참 보기 힘들게 만들어놨네 이거 참 보자 어 여기로 들어가면 으 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1..1번 4초 4초가 걸린다 그니까 뚜껑을 닫고 내려가면은 4초 안에 내려가면 된다 2번 집에 들어가서 이걸 따라 3번 아 오케이 4초 안에 4초다 답은 4초다 1..2..3..4 아 너무 빨랐다 3초만 세고 나왔어 아 누구 들어갔어? 아니 나..왜 들어가 흐흐흐흐 빨리빨리빨리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빈집털이 개좋았구요 아 일로 나왔네 어? 뭐지? 아..이 통로가 바뀌는구나 이거 한번 누를 때마다 아 그러면은 한번 더 누르고 내가 저 밑으로 들어가면은 저 위로 가가지고 더듬이를 만질 수 있다 이 얘기네 좋았어 들어갑시다 들어가면 들어가면 그렇지 아이씨 아이씨 순서맞춰서 받는구나 아이씨 순서맞춰서 받는구나 뭐지? 음.. 흑 외워야돼 흑 흑 폐 아멘 아, 근데 확실히 이 게임 매력은 있구만 어, 안 걸릴 것 같지만 매력은 있네요 계속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레이저 끝 한 번 더 해요 글쎄 설마 이것도? 아이고 흐엉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어디까지 했지? 다시 다시 개 짜증나 일로와 이..이거죠 지금? cdab ccaa dddbbbb? dddbbbb ok 음양의 조화 음양의 조화를 얻었습니다 아 얘네가 쳐주네 너네 그거 왜 치는거니 근데 흐흐 됐다 뭐하는거야? 내려가도 되나 이제?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그 붕어탕 해먹으러 가면 되나? 음양의 조화를 얻었으니까 이걸로 붕어를 끓이면은 맛있게 끓여진다 매운탕을 해먹을 수 있다 아닌가? 어? 없어졌어 나가는게 아니었나? 아니 망할 없어졌어 다시 해야 되나? 아 아 아 개같은 개 퍽 퍽 제발 위로 올라가져라 아 그렇지 아 이거 까먹은데 아 이건 까먹었는데 눈가를 눌러야되나? 내려가봐 지금 인벤트리 음향의 조화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어디에다가 박아야되나 본데 아줌마한테 주자고? 있긴 해보신 분입니까? 그렇다면 믿고 아니면 안 믿어 나 어디갔어? 나 없어졌다 나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문 열어요 문도 안 열어줘 이 녀석 만져야되나? 어? 날개가 쓰다누머지는데? 여기로 가야되나? 왜 이리로가? 나 여기가고 싶은데 여긴 어떻게 가죠? 음향의 조화 다 뭐요? 다시 해보자고? 어? 이 게임 해보신 분입니까? 어? 아까 벌레 두 마리가 다른 음악 추던데? 아냐 똑같은 음악 췄어 저기로 어떻게 가지? 책을 보자고? 책이 짱이지? 책을 펼치면은 뭔가 다른 힌트가 또 있을 것이다 책을 펼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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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이게 끝인데 얘는 이걸 얻으면 끝났다 여기서 끝인데 힌트는 여기서 끝인데 아줌마집으로 들어가라고요? 어떻게 들어가는데 이 게임 해보신 분입니까? 안 해본 사람은 안 해본 사람은 조용히 하고 있어 여기다가 음향의 조화를 넣어줄까? 빠밤 임수원님 두 개 감사합니다 빨리 한 사람이 알려줘 이 게임 해본 사람이 아니 막 지금 쓸데없는 상상 훈수들이 넘쳐나잖아요 빨리 나오세요 구원자님들 기억이 안난다고요? 큰일났네 어? 어? 끝같다고요? 이 게임 해보신 분입니까? 방금 제가 이동했다가 음향의 조화 없어지고 다시 했는데 나가면은 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 해보긴 했는데 저거 연주 안 해봤으면은 듣지 않겠습니다 연주할 때 날개를 쓰다며 보자고? 연주할 때 움직이는게 됐나? 기다려봐 아냐 음악 똑같았어 귀머걸이십니까? CDA 그거하고 딱 마지막에 DDDAA 치는 거 똑같은데 똑같잖아요 음치십니까? 완전 똑같은데 다이 yellow altung 그래 이 자식 더듬이를 건드리면은 애ически 근데 날개를 만질 수가 있나? 자경ã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이동을 해서 더듬이 빨 수 있나요? 더듬이 안 빨아집니다 너무 이거 진동이 심해가지고 빨다가 주댕이가 날아가기 때문에 근데 만지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원래 일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일로 나오네? 이때 음향의 조화를 또 써야되나? 아니잖아 캔슬되잖아 아하 아 이 게임 정말 아름답고 좋긴 한데 너무 개같애 이거 어쩜 게임이 이래 어쩜 게임 이러냐구 이게 끝인 것 같다고요? 근데 이동하면 이게 음향의 조화가 없어져 그러면 여기를 깬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공략보니깐 그냥 저거 다시 보라고 주는 거라고요? 그럼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건가? 그럼 나 어디로 가야돼? 뭐해? 나 뭐 해야돼 이제 야 임마 눈 떠 아니 떴구나 오른쪽으로 나라고요? 뭐하는거지 여기서? 집 생긴거구나? 집? 아 여기 아 내려갈 수 있어 아 이씨 헛된 헛수고하고 있었네 와 안녕하세요 더듬이 아저씨들 당신도 더듬이가 있네요 아 됐다 다시 힐링 받자 아 너무 안걸렸어 암세포 좀 없애주세요 아 또 경우렛이야 뭘 봐 음향의 조화다 이거 음향의 조화 나 언제까지 써먹을래 오우 열쇠 오케이 가자 이 행성 가자 나가자 이제 아 필요없어 버려 이 행성 더듬이 떨고 있네 가자 끝났어 끝났어 이 물통은 왜 만든거야 그럼 뭐 때문에 만든거지 그냥 도전과제였나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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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해 집에 갈래 아 이 집 열려고 아 이게 여기가 눌리면서 이게 열린거구나 이동해요 갑시다 왜 내려 타 임마 가자구 집에 대리 불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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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짝 단단단단 저건 준비 조화쓰 저기 저기다 참여해주시고 들어가자 아 근데 막 거기다 깨는데 또 버그 나오는거 아니겠지 그때 보타니큘라 엄청 버그 많아가지고 그때 결국엔 못 깼는데 마지막에 아 됐다 뭐죠 휘었는데요 계도가 바뀐거 같은데 아 열쇠를 돌리면은 엉덩이가 바뀌는구나 아하 다시 돌리고 자 가자 나가자 계도가 바뀌었어 우리는 새로운 은하를 찾아서 나간다 엇 타 어디로 가있을까 지금 아 행성이 또 있어 설마 아 아니라고 말해 아 뭐야 저 멍게가 지금 이거는 오 잡았어 이 자식이 안 놔 안 놔 안 놔 안 놔 안 놔 안 놔 안 놔주네 여기 마음대로 떠날수도 없네요 여기 마음대로 떠날수도 없네요 차라리 이게 나 다 깰 때까지 이 행성을 떠나지 말자 자 이동해 왜 왜 자꾸 안 놔 안 놔 안 놔 안 놔 안 놔 안 놔 안 놔 뭐 이상한 바람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어 아줌마다 뭐 파시는 것 같은데요 얘네 뭐야 안녕하세요 뭐 파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꽃이 있고 뭐 이상한 벌레가 꽃을 처먹고 꽃이 죽으면은 시들면은 양파가 자라고 이 양파 녀석이 터졌다 아 그렇군요 아 양파가 아저씨군요 잘들었습니다 어 가지 말라고? 왜 아 차 끓이고 있다고? 기다려요? 아 됐다 아 저 참을성 없어요 빨리 좀 주세요 형 형 형 됐어 빨리 대충 줘봐 설마 컵라면 처럼 3분 기다려야 돼? 됐어요? 아 으음 하나나나 아 언제 돼요? 저 바쁜데요 어떡하지? 아 는 하나나나 오이 에이 암 하 암드가 암드가 암 다 안보어 봤어요 그거는 네 알아요 네네 어 됐나보다 감사 마셔요 마셔라 맛있네요 갈게요 가요 되죠? 갑니다 오케이 뭐지 만져볼까 어 만지지 말래요 지사해라 이건 뭐지 뭐 뭔데 이게 밑에 길 있네요 밑으로 갑시다 얘 왜 얘한테 시비 걸어 이거 뭔데 어 얘네 뭐야 뭐한다 왜 그러지 어허허허 어허허 어허허 어허 뭐해 아 어허헣 어허헣 아 감사 아 좋다 좋다 이거 먹어도 된다 이거 내꺼 역시 이런거 이거 딱 이렇게 챙겨주시고 열매 같은데요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겁니다 고맙다 얘들아 안 안 안 안 안 끊어